마지막의 역할 60만이야 우와 천지력 못된다 해결 몇방이 안 됐지? 아 X댐스틱 아 뭐했냐 뭐했냐 뭐했지 왜 인선풍 했을까 왜 인선풍 했을까 뭐한번 아이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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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서 시흥을 어 뭐야 뭐야 안 돼 이거 안 뜨잖아 아 와 나이스 와 나이스 화장실 빨리 갔다 아 머리 감겨주고싶어 호침으로 싸악 발라놓는군요 와 짬밟고 진짜 잘한다 아 오 노 아 와 고기 오 어떻게먹았냐 아이스 가자 끝내야돼 우와 이게 가자 새벽엔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재미가 있어 굿 어 따라오는 어위 uncovered 아 뭐야 안썼 우와 와 센스 개쩌는걸? 앉을 것 같았는데 진짜 잘한다 좀 잘할게 더럽게 한번 더럽게 다 벗어 왜 와 어렵다 와 두번이라네 쪼는데 야 와 야 두번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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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초했는데 시계 잡으려고 안됐네 아 싸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돼 기원 초폭 아이고 이런 기원 아 앉으면 안되지 맞다 바뀌었잖아 아 뭐야 아 아 연승 깼다 오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아니 안좋아 안좋아 몰았다 반응속도 무엇이고 우와 반응속도 진짜 무엇이고 이거 잘못과는거 죽었는데 와 딜기에서 완벽한거 봐 에잉 그정도에요? 난리가 난 수준이네 그러면 풀보직마스터님 어서오세요 진짜 난리가 난 수준이네 스톱 아 잠깐만 와아 홀리 크랩 와 준비 잘한다 아이씨 좋군요 벽으로 데려가기 위해 좀 늦게 때리고 아 미친 이게 이렇게 돼? 여기가 없네 와 야 이게 왜? 와 죽이 피해지나 다들 진짜 조심하세요 이게 자연재해가 진짜 무서운 배비입니다 어 오 Pig 와와와와와와와 안져버 Gone 아 아 짜증나네 시계 못돌게 하고싶어서 신기수 쓸건데 내신이 나가네 아 짜증나네 시계 못돌게 하고싶어서 신기수 쓸건데 내신이 나가네 왜에에 하 진짜 어렵다 우와 반응속도 개쩍인가봐 오예 맛있어 아 뭐야 아 몰라 원펀맨 그 뒤에서 시 그려져있고 죽음 그거 딱 뜨잖아요 진짜 그거 진짜 뒤에서 느껴지는 느낌이었어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는 이깟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친 층 미친 층 개고습 정말 잘한다 뭐 아주 우와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다 오 와 안eks 나이스 어 자아 와 위험했다 2탄 잤어야 되는데 2캐는 카즈야죠 아 뭐하냐나 아니 아 다 맞냐 저거 아 왜 와 센스 지냈다 아 한방에 죽이려고 와 센스 지렸다 아 대신 안 나가냐 아 뭐하냐 한 번씩 이러더라 홀 가자 들어가자 아이 신기술 너무 좋았다 아 초포할까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나이스 맞추긴다 수도ris 알겠지 잠시만 고마워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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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각이 안돼? 뭐하노? 도와! 까끌? 아, 막았는데? 아, 뭐해? 아, 실수했다. 야, 이거 좋았는데. 회니 쳤는데, 상대방이. 아, 뭐해? 아, 실수했다. 진짜 아깝다. 아, 좋았는데. 이게 왜 안 맞아? 나이스. 나이스. 마이너스 프레임에도 개길 줄 아는 근성. 좋았다. 아우야. 아, 그니까. 아, 늦었나. 오, 아, 미쳤다. 여기 지르노.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오, 전작. 오, 전작. 오, 전작. 아, 전작. 와 미칭 다행이다 개다행 와 이걸 찾네 와 개쩌럽네 야 뭐야 얘가 왜 나갔어 아 저거 왜 나갔지 헬로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끝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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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입시다 파이팅 야 쐈다 아 천재인가 아니다 아 뭐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운 좋았네 라운드 원 파이트 오 오 또 감동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맞다 레드 저기 있었지 깜빡했다 아 이게 왜 피해져 지린다 저게 피해지네 아 비염둥이 키겠는데 내가 늦어서 카운터 났나 보다 아이스 가자 아 데샷 나갔다 아 럿 깠네 아 데샷 나갔다 오오 귀여워다 뭐야 와 진짜 위험했다 귀염동이 퀵 이거야 처음에 써드릴게요 이거 이거입니다 이거 아 잘 먹네 귀국이가 dabden 창조에 초 집중했는데 상대도 초집중하셨네 아 아깝다 어예에에에 아 왜왜왜 그만 맞아 풀었어! 와 졸라오라네 아 졸라오라네 예상했는데 round 1 fight 아이안 아이안 아이씨 fight 아이씨 오우 다행이다 아이씨 늦었나 아아... 추가 파일걸 아우 아 렉 아아 렉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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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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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terrified 노 아임나 씨 아예 어 아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상대 입장에서 좀 짱 나겠는데 아 바보 게임 안되네 우와 질럭 뭐 질럭 와 질럭 아있럭 어? 나이스 지옥게! 이즈이! 야! 막 안되있어! 아니! 아... 가드를 지대로 했는데 안되지 왜? 내가 못해놔 와! 천재! 와... 진짜 양우지개 대치네 와... 개쩔었다 나이스 되게 좀 재밌네요 게임이 개야! 우와 위험했다 개 위험했다 개 위험했다 아 이게 피해죠 그냥? 개 위험했다 코메르 코토와 대기다이 오예 와... 끝까지 하다 김연구 파이트 와... 끼기면 안되는데 내가 아... 별판이거든 공격 어... 그냥... 이럴랑기 전에 조풍 씻었을꺼 야... 멍청했네 와... 어으... 그냥... 못댔다 아이고 기라스 다행이다 아이고 바보 파이팅 파이팅 맞은 줄 몰랐는데 파이팅 풀었잖아 아니 와 씨 굿 와 다행이다 라운드 원 파이팅 끝 어저 케이브 라운드 파이팅 텟 아 엉 키 와, 뜨거워. ㅋ ㅋ 아하하하하하하 보고 왔겠는데 저거 뭐 저쪽만 넣으면 보고 왔겠는데 아~~뭐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치면 진짜 안된다 아 진짜 또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어요 어떻게 때려야 죽을까 하다가 뭐 미안하다 아 크지앤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좀 오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노린건데 안되네 벌명아 아 이거 망했다 다음판에 기약하는게 아니 마신이 사거리가 줄었나 왜케 요즘 잘 안맞는 것 같죠 나만 그렇게 느끼나 졸라 안맞네 사거리 아우 아 먹어 어? 쯔치겠네 아 개막 이야 지름 내가 못맞춰 오우 오우 천재 아 아 아 진짜 진짜 죽인다 왜? 아니 나 양발 앞방 했는데 안전한 것 같다 개먹같았어 아 저거 우와 개먹다 시계에 치우는 거야? 개무없다 뭐하노 나 아 이거 좀 오버다 진짜 오버다 아 존나고라네 당연히 꺼지면 내릴 줄 알았는데 이야 살았잖아 아 아 찡 아유 늦었다 와 아 아 와 너무 잘한다 망한 것 같다 3 으 으 5 이게 안될까? 아이씨 와아 좀 뻔하게 써봤는데 안췄네 또 뻔하게 3부터 뻔하게 3번 안 쓸게 2 나이스 저기 뭐야 브레이나는 멀티민 보고 있다가 예? 저요? 이러면 졸라 웃기겠다 어 예? 저요? 아아 나이스 기 멀티 아 몬티 몬티 아 화이트 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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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가자 킥 멀티 아 미쳤다 리 안전하게 때린건데 컥기 발땅이 빨라졌네 킥 킥 킥 킥 와 나 순간 끊기면서 받길래 내가 좀 피가 남나싶었다 희망 가졌네 이게 왜 안되요 아 진짜 억울하네 아 아 야 이거 기회다! 어? 기회 아니다. 와 이거를 진짜 아 와 내가 멍청했다. 아니 오 진짜요? 면접 잘 보세요. 저도 면접 보느라 밤새워 왔는데 긴장되서. 이야 지르네 원투를. 나이스.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2도 면접을 보는구나. 와 신기하네. 고3 때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면접을. 유당.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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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나? 아 막았잖아 아 진짜 막았는데? 먹으라 안돼 오우 배웠다 아아 잘한다 아 왜 안나가? 기술이 이게 안나갈거였냐고 아 이거 지면 안돼 진짜 이겨야돼 마스터 피스 기질이 있는지 삑사리나서 이기면 그렇게 두게 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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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wing bisa 이면 있었다 오우 도ensional 오오 뭐뭐 찢었다 암 아... 이걸 지네? 억울해 별 수 있나 좋아요 10천재 아니 또 또 볼펄스로 죽네 두판 너무 아쉽게도 지는데 신분투 현불펄스 아... 외초했는데 바로 질렀네 여전히 잘하시네요 진짜 아 진짜 엿감네 이게 왜 피해지냐고 이게 와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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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개빠르다 와 와 참 아 야 뭐다 나이스 아 아 또 걸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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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안됐나 보다 발뽕 아 럿 갔네 아 진짜 잘한다 아 종국 사배 아 종국 사배 어떡하지 이거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까 연희님 제발요 맞아주세요 너무 느끼했다 양말 눌렀는데 왜 찝혔나 가자 해질녘이 진짜 이쁜거 같아요 해질녘이 진짜 이쁜거 같아요 오예 아 그렇지 그럴 일 없어 뭐하노나 아니 뭐하노네 이 자식 로떼 뻔함 우와 로떼 뻔함 요데스 까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재미있어요 되게 게임이 다른사람하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4초도 빡빡 나가잖아 패크 패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재 천재 오! 맞이 오케 그렇지이 이 거세이 지렀다 아 명수는 뭐해 뭐해 내 자식 아 왜 안나가 기술이 아 잠깐만 아 진짜 많이 이상한데 기술이 안나갈까요 이거 아니 진짜 기술이 왜 자꾸 안나갈까 선잰가 아니 너무하다 아 너무해 아 소풍이었는데 따졌나 딱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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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쓸 줄 알았지 이제 안 돼? 에바지 마주옥 나 기계 상남자 절대 한툼이라도 양보신 쳤다 아 진짜 엠하다 아니 왜 가드도 안되냐고 아니 이건 인간적으로 벽으로 들어가는데 가드가 안된다는게 나이스 아니 근데 저분이 그냥 모든 캐릭을 잘해요 그냥 철권을 좀 요런 캐릭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우 한거 잡았다 그렇지 어 이걸 잘해 이걸 잘해 이걸 잘해 이제 강강우를 두부 젠단 목욕 두부 하나 저 볼 아 쩜다 아 갓 쩜 아 왜 그래 에씨 한판만 뭐야 얼마잖아 아 암쩜 안되지 자식아 아유 앉아버렸네 X댐 화학생 오셨나 이거 별거 안되어 아 또 X댐한다 아 또 X댐한다 아 또 X댐한다 아 어떡하지 얘 구제가 안되네 얘 얘 진짜 구제가 안된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유튜버 봤다 그 사이에 또 구제불룩 짰어 안돼 우와 다 맞는거야 성립 이야 이걸 찾네 아 이거 어떡하지 데미지 안나왔는데 와 끝까지 짐염스틴 지렸다 와 끝까지 지렸다 아 아 형님 제발 아 이거는 내 인과응보인 것 같습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오예 가자 아 이렇게 하는거 뭐해 앗 뜯다니이이이이이이이 아이고 아 시기가 네 으 으 으 으 아이씨 아이씨 렌탈 잡아라 아 아 개말리네 아 점수 말리네 절대 장난치면 안된다 어 야 원작 회피하네 아 준비하네 아 이게 안돼? 아 카운터 날 줄 알고 있는데 펌슨 오 됐다 벽에 벽광이 된다면 좋겠는데 아 아 바닥 때문에 안들어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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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드가자 드가자 절대 장난치지 마라 끝내야 돼 이거 니가 장난칠 상대가 아니야 끝내야돼 아이씨 멋있게 때리지마 멋있게 때리지마 데미지마 뽑아라 아 뭐해 왜 나가 아 어려웠네 이게 아 왜왜왜 안나가 아 이 다가 있을 줄 알고 와 아 너무 용감했다 아우 총 개 길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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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야 돼 끝내야 돼 그만하자 이게 안 닿아? 아 쥐디네 아니 벽 룩캡 땀이지 룩캡 땀이지 상대도 맞을 줄 몰라서 뭐다 나도 맞을 줄 몰랐거든요 아아 거자 안아지시네 한 8할은 벽이거든요 벽 데미지가 진짜 좋은거 같아 더 아파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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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졌다 개굿 아 잘 잡은다 오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없고 빠그 그렇지 뚝 다앙 감자 아 초금을 났어 이제 좀 그래도 전도가 확실히 좋은 거 같은데 착각인가 오우 와 손 진짜 길다 아.. 총평이 아깝다 아.. 총평이 아깝다 야 좋아! 기회! 총평이 아깝다 개쩔었네 나이스! 어우 천재 흐흐흐흐흐흐흐 좋았어,윤 일부러 한 박자 늦게 좋았다 뭘 5시간을 더해요? 나 출구 못해 그러면 자 3교시 갑시다잉 오, 무서워 사 rol 아 이번엔 웨이브 한번 더 치고 있는데 타이밍 꽂으려고 성격을 아TE 오케이 오케이 기회스틴 장난치지마라 와아아아 온눈에 침착하다 상대 아 원체 피하는거 봐 아 오추고 있네요 지금 딱 괜찮은데 아 촛붕이었는데 기억나 아 제발 기다려주지마 그냥 공격해 똑불리 들어가면 진다 아 롤렛 뭐지? 설마 지금 캠프라고? 아 잠시만요 뭐 나왔어? 아이씨 개잘했다 영상을 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는 제 디코방에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오예 관식이 탔다 아 이래 되냐 가자 어어? 안 만들 줄 알고 했구만 야아 이거 말린다 말린다 백초 좋았어 어 박자초 퐁스틴 스타베이 오오 개굿 야 진짜 이거는 이기란거지 이건 진짜 이기란거지 가자 야 이거 진짜 이기란거지 안 돼 올바나 돌아따리 와사바리스틴 잊고있었다 와 맞다 맞다 아 진짜 잘하네 오 드디어 못쓰셨네 와 끝까지 1타워 쓰시다가 진짜 끝내야되네 진짜 아 뭔지 몰랐는데 어 빡자 지랴 구이 끝내라 진짜 끝내자 야 기몬티 최대한 멀리 들어가고 어? 지름꽃 아 맞을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왜 아 틀렸어 아 아 아 아 아 시끌프가 맞을 줄 알았는데 시간차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잘한다 아 아 에 아 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3판만요 집중하자 할 수 있다 아 찼다 찼다 됐다 찼다 진짜 대단하다 와 또 그 끝에서 지네 아 감사합니다 아 삑살이 시바 아 연탄 잡아 연탄 잡아 아 연탄 잡아 아 아 여기다 중수 버려지면 안된다 중수 버려지면 안된다 중수 버려지면 안된다 아 아 나이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놈 아 아 Hop bye 오호 아 아 아 아 어 아 다행이다 사이바드 아니 왜 가드는 대줘야지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저기서 대쉬해서 좌종인건데 가드가 안돼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대가 가자 끊었어 다행이다 그렇지 간다 간다 다행이다 저걸 피하나 아 욕버렸다 욕버렸어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가자 가자 진짜 왔다 기회다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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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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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가자 할 수 있다 이 카리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괜찮아요 어? 오 뭐야 안나가 아 으아 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네 진짜 와...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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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